설 특가 상품 패키지 지금부터 땁니다 자 과연 뒤에 그림이 있을까요? 첫 번째 골드 대포 감전돌이 대포 카트 와우 남은 교체 5번 대포 카트 교체 토네이도 교체 사냥꾼 오 망치 두 번째 갑니다 골드 아이스 스피릿 감전돌이 해골군대 자 필요한 곳은 사냥꾼과 감전돌이 보블린통 석굼 분노마법 자이언트 해골 사냥꾼 나와라 호그 세 번째 갑니다 골드 아이스 스피릿 감전돌이 좋고요 베이비드래곤 바꾼다 해골 분선 독마법 얼음 마법 자이언트 해골 사냥꾼 아 셀복 많이 받으세요 호그라이더 자 밑에 갑니다 자 간다 골드 감전 뽑았고요 바바리안 도끼맨 마녀 감전돌이 좋고 해폭 카트 그리고 마지막 전설 매직 아처 좀 매직 아처 오 매직 아처 2렙 개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법 아처 2렙 좋았다 엠바 자이언트 해골 사냥꾼 나와라 아 아 아 아 사냥꾼 아 아 아 아 매직 아처 매직 아처 로얄 고스트 오 매직 아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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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